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따봄 캠핑장 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오늘 날씨가 진짜 따뜻해요 16도 까지 올라온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햇빛이 너무너무 따뜻해서 빨리 세팅하고 이 햇빛을 즐기면서 오늘도 재밌게 캠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이는 지금 차에서 내리자마자 산책 중이에요 계란을 사용할 수 있어요 바닷가 너무 좋아요 계란을 사용할 수 있어요 콩나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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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움직이니까 더워요. 역시 16도. 이거는 완전히 완전 봄날씨 아니에요? 추울까봐 입었는데 더워요. 더워요. 스페로우 한번 사봤어요. 스페로우 좌측 매트가 그렇게 좋다길래 한번 하나만 사봤어요. 좋은지 한번 테스트해볼게요. 페로우는 왕비마마님이 쓰시고 저는 집에 네이처하이크 좌측 매트가 하나 있었거든요. 저걸로 한번 써보려고요. 이제 여기서 만나요. 저는 정지원을 잡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첫째, 삶을 잡고 콩이가 밤에 좀 추울려면 콩이 저기는 없지않아 6도야 6도 오늘 밤에 떨어지는게 출리 없어 그리고 넓어가지고 추면 일로 들어올 수 있어 콩이 오늘은 날씨가 따뜻하다 그래서 이 텐트 쿠디 8.0 하나만 갖고 왔거든요 그렇게 잘한거 같아요 여기서 밥먹고 놀고 다하려구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차를 좀 마셔볼게요 콩아 그렇게 좋아? 캠핑장 그렇게 좋아? 옷을 또 벗으려고 할 수 있어? 답답해? 오늘 날이 너무 따뜻하지? 아이고 오오오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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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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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잰데? 콩이 천재견인데? 전쟁래? 전쟁래?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간식인데 이게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컸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너무 조그맣었어요 진짜 맛있는데 한동안 이거에 꽂혀서 이것만 먹었어요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긴 게 세 개 이렇게 들어있어요 원래 되게 크고 두꺼웠는데 맛은 같아요 이게 약간 술안주용으로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거 너무 맛있어서 이거 엄마 주구장창 먹었어요 이거 엄마 주구장창 먹었어요 음 이거 사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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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아리 ㅎ 룩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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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프라이 안먹으면 좋겠어 봐라 나 차 전투 부자 자욱디 몸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저녁은 콩구를 해먹을 거예요. 이게 그리들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너무 조그만한 그리들을 가지고 왔나봐요. 콩나물이 이제 숨이 죽으니까 괜찮겠죠? 콩나물이 익숙해져요. 콩나물이 익숙해져요. 콩나물이 익숙해져요. 콩나물이 익숙해져요. 이거 먹어야지, 콩아 약을 먹어. 빨리 먹어. 물 먹어, 맞출게. 아, 아니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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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고춧가루 마늘 aa 바지 소스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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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이거 맛있어요 콩이가 밥을 안 먹어가지고 아주 신경 쓰이는데 안고픈 밥을 좀 먹고 조금 있다가 다시 먹여볼게요 상추에다가 쌈부부 상추에다가 쌈부부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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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되니까 날이 쌀쌀해져서 야식 만들어가지고 텐트 안에 들어가서 놀려고요. 야식은 닭 오도독 양념 연골구이 그리고 새우빵 진짜 리얼 새우특인거예요. 콩이가 자꾸 나오네? 온나랑 있고 싶어서 나오나?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소금 소나 절반 소금 양파 소금 고춧가루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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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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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해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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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품 맥주. 짠. 짠. 비닐. 은혜. 시원하다. 엄마가 이렇게 너무 안 나오면 나 혼자 먹는 것 같잖아. 항상 같이 드시고 계세요. 근데 항상 앵글에 안 나오려고 하셔서 그렇지. 저 혼자 먹고 있진 않아요 혼자 다 못 먹어요 오돌뼈? 염골뼈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캠핑을 나오셔야 돼요 아저씨 밥 안 먹은 사람한테는 안 먹은 강아지한테는 간식도 없어 없어 어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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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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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괜찮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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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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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